안녕하세요! 오늘은 그릇여서 먹었어요 새송이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아삭아삭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달달한 맛 달달한 맛 이 맛은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달콤하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뼈는 마늘 뼈는 마늘 뼈는 마늘 마늘 초콜릿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단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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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젤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